상소 저 밑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상소 있어요 시간만, 시간만 시간만 누율로 콘서트 다시 전ía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국이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 워낙 티가 안 나는 친구거든요. 그런 게. 정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정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야. 백조아. 잘해. 잘해. 큰일 난다. 놀랐어요. 걱정도 많이 됐고. 준비된 애들 먼저 가. 이동해야 먼저. 진희가 먼저 해서 올라가. 먼저 올라가.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아. 5분 남아. 6분 남아 . 야죠. 2분 남아. 저는 2분 남아. 2분 남아. 3분 남아. 4분 남아. 하나하라, 하나하라, 싹ici하하, son cultural 파트質 물 잦을 만한 일종의 면ów 정국이 대체가 안되는데 어떡하지 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게 좀 그 상황이 되게 제가 좀 되게 한심하더라구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8년 배웠거든요. 진짜 아깝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됩니다. 이상 지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